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앤디 댄싱위더스의 누리 강요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 온라인 클래스를 열게 되었는데요 지금 신청자가 80명이 넘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를 처음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건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의 노력이 정말 컸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세계 각국에서 들어와 계세요 한국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요 몽골 분도 계시고요 미국, 아메리카에서도 들어오셨고요 스페인 분도 한 분 계시고요 프랑스 분도 계세요 그리고 도미니카공화국 여러분들도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 이처럼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오늘 할 내용은 바차타의 가장 기본이 되는 푸덕을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잠시만요 저희가 추는 바차타의 유래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유래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?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과 함께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게 더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연 바차타가 어떤 것인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배울 7가지 동작을 먼저 처음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직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브레이트 포워드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 스케일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 마드리드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 트위스트 1, 2, 3, 4 디따 디따 1, 2, 3, 4, 디따 디따 자, 어떠세요?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 기본적인 스텝들이 바차타에서는 소셜 댄스로 또는 푸덕으로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자, 이 동작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, 먼저 베이직 스텝 바차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직 스텝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, 베이직 스텝은 처음에 스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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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텝 세 번의 스텝과 한 번의 탭으로 이루어집니다 자, 원래 남자는 왼쪽부터, 여자는 오른쪽부터 가지만 자, 저희는 푸덕이니까요 지금 교육 목장 쌍 왼쪽부터 이동하도록 할게요 자, 그럼 천천히 한 번 따라해볼게요 준비, 시작 하나, 둘, 셋, 탭 하나, 둘, 셋, 한 번 더 하나, 둘, 셋, 탭 하나, 둘, 셋, 탭 네, 어떠세요? 어렵진 않으시죠? 자, 그러면 이거를 카운트로 한 번 따라해볼게요 준비, 시작 하나, 둘, 셋, 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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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셋, 탭 어, 잘하고 계시네요 네, 어렵진 않으시죠?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 따라하기 쉽게 이번엔 같은 방향으로 뒤를 보고 할게요 자, 준비 시작 하나, 둘, 셋, 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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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탭